지현씨 빨라요. 빨라요. 빨리 해달래. 자 가운데. 가운데 먼저. 손이 이사해. 손이 이사. 많은 나라와 협업하면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현준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정말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현준님의 수상소감 청해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한옥명의 가인자가 있는 콰이쇼에서 KBTV 판매하고 있는 한국인왕 이현준입니다. 우선 이렇게 6년째 제가 KBTV 판매하면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었으면 불러왔는데요.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KBTV가 충분히 많은 고객분과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연결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100만 폴로와 함께 저희 팬들에게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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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